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11일 신사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갑수롤입니다. 갑수롤은 저희가 초반에 약하지만 신금의 기간이 있다고 했고요. 저희는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금이 무서우신 분들, 목기운이 강하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신금은 약한 신금입니다. 그리고 정화가 3일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거 지나면 본기인 무토가 있는데 이제 12일 빼면 18일이 되죠. 마지막 18일. 여기 이제 다가올 거예요. 이렇게 총 30일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신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꼭 염두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인의 일간 중에서 간목이신 분들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전체적인 에너지가 어떠하십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청간에서 볼 때는요. 기해년에 속해 있는 갑수롤 중에 신사일이기 때문에 청간 입장에서는 금이 적당한 또 제재를 받으면서 적당한 또 생을 받아요. 유리한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정신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에 좋은 하루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밀렸던 일들 내가 과감하게 뭔가 추진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엔진에 발이 달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추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에너지는 어디로 들지 모르지만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이고요. 이제 본인의 일간별로는 완전히 생뚱맞게 다르게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인이라던가 갑자라던가 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신의 일간에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를 보시면 되고요. 갑일간 분들은 정관이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관성이죠. 갑은 목이잖아요. 목 입장에서 금은 관이거든요. 가족이 환자를 돌보시거나 간호를 하시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환자가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시어버지인 분이셔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아파서 지금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어쨌든 가족 안의 구성원 중에서 어떤 분을 돌보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갑일간분들의 본인은 오늘 일적으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심해요. 왜냐하면 원활하게 일이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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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요. 좀 방해받는 일들이 중간중간에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운세고요. 이제 의류간분들 볼게요. 예 의류간분들은 주변에 잘 맞춰주는 분들에서 걱정은 좀 덜하긴 한데요. 오늘은 이제 평관이 들어왔고 목욕지에 앉았습니다. 평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날이에요. 특히 실적을 부풀리는 날이 되기 때문에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편법을 좀 실천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한다거나 장부를 조금 꾸민다거나 이런 일들을 실행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오늘 의목분들이 조금 부정적이에요. 제가 운세를 봤을 때 왜냐하면 스스로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와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 날입니다.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편법이라는 것은 처음만 어렵지 전체적으로는 자꾸 거듭되고 반복되다 보면 이게 아무렇지 않게 또 되어버리거든요. 누군가의 일을 덮어주려고 자신이 일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나의 과거의 일을 묻어두려고 움직이실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의류감 분들 중에서 좀 강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일부 소수분들에게 어 나는 아닌데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십시오. 오늘은 편법을 실행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편법 의류감 분들만 그렇다는 겁니다. 편법 자 이제 병화 볼까요? 병화일감 분들은 재성이 들어왔죠. 이 금이 재성입니다. 그것도 정제입니다. 정제가 걸록지에 앉은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금전적으로 되게 좋아요. 연금을 받게 되신다거나 본인에게 식사 대접이 들어온다거나 재물이 어찌됐든 들어옵니다. 금전적으로 주변에서 소액들이 계속 원활하게 들어오고요. 또 본인의 일도 굉장히 잘 풀리지만 자식을 키우시고 있는 분들은 자식의 일 또한 자극을 받아서 굉장히 잘 풀립니다. 자식이 멀리 출장을 갔다 온다거나 비즈니스 쪽으로 큰 계약권을 따낼 수도 있는 날입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들은 어떤 날을 또 보내시게 될까요? 정화일감 분들은 편제가 들어왔고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업무 능력은 500% 발의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큰 변화가 좀 많이 생겨요.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입니다. 회사 이동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위에 계신 수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또 평상시보다 굉장히 큰 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오늘 뭔가 큰 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적으로 반가운 의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좀 하고 싶었던 일들 일적으로 좋은 거예요. 보통 보시면 하기 싫은 일도 있잖아요. 민혼도 마찬가지예요. 민원 업무만 계속 좀 강성민혼만 하시던 분도 오늘은 좀 반가운 거 좀 쉬운 거 이런 것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기쁘게 일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무토를 볼까요? 무토일감 분들은 상관이 들어왔어요. 이게 금이 식상에 해당이 되는데 상관이 걸록지에 앉은 날이고요. 하시는 일들 사업들 오늘은 굉장히 날개를 단듯이 잘 풀립니다. 특히 미래에 금전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쪽으로 머리가 돈 냄새를 맡은 것처럼 잘 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수도 한 번도 없어요. 오늘 하시는 일은 그래서 전문가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인데요. 기토일감 분들은 식신이 올라왔죠. 신금의 그리고 또 사지니까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식신이 제왕지에 앉았다는 것은 사업이나 일을 위해서 개인 시간을 오늘 거의 희생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식사하시는 시간도 건너뛰실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평상시에 가지 않았던 장거리를 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려를 해서 일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의뢰들이 쏟아집니다.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깎아주거나 할인을 많이 해주거나 또 혹은 마진이 남지 않을 정도로 덤을 많이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4살까지 잘라서 주게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손님들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긍정적인 서비스고 친절한 거긴 한데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잘라주시면 출혈이 굉장히 큽니다. 직관과 촉이 굉장히 뛰어난 하루가 되기 때문에 업무에서도 굉장히 감적으로 나의 촉과 감을 좋은 쪽으로 발휘를 하시게 되는 시간을 보내시게 되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오늘 일이 잘 풀리는 반면에 감정 제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싫은 내색 싫은 표정 싫은 행동 이런 부분들이 여감 없이 여감 없이 회사에서 노출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거 듣기 싫은 말들 들었을 때 표정이 그대로 나와버려요. 말투도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제어가 잘 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감과 촉으로 오늘 잘 대처를 하시고 그리고 약간 매뉴얼적으로 하시려고 많이 누르시는 부분이 필요하세요. 제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금 볼게요. 경금 일간 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음량이 다른 게 들어왔죠. 겁제입니다. 겁제가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내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일을 도와주는 지인이나 친구분들의 힘이 오늘 보태어지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더군다나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문제들 누가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도 맞짱을 또 거들어주는 분들이 생기니까 든든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경금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내십시오.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날짜가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네, 신금이 바라본 신사일입니다. 비견이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금전운이 하락하고요. 또 가족이나 친구들도 오늘 본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 동업자의 상황도 오늘 하루 종일 답이 없기 때문에 평소보다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가 있고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오늘 굉장히 길고 긴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평소에 몇 년 동안 내가 잘 도와주고 친하게 지내셨던 끈끈했던 지인들조차 오늘 급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급전이 아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서로 살겠다고 각자 바쁘다고 모른 척합니다. 좀 섭섭해질 수 있습니다. 임수 보겠습니다. 네, 임수 일관분들은 오늘 인성이 들어왔죠. 정인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날인데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통틀어서 과거의 인연과 재회를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재회를 꿈꾸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업의 방향을 바꾸시게 되거나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었던 분야를 아예 접을 수 있어요. 지금 수능이 한 달 안 남았죠. 재수를 하고 있거나 지금 이미 대학을 들어가서 한 학기 이상 다녔는데 다시 수능을 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재수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셨는데 재수를 하겠다고 마음 먹는 분도 계시고 대학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향에 대한 전환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수분들. 자, 계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계수분들은 편인이 퇴지에 앉은 날입니다. 오늘 들어오는 일들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숙지해야 하는 지령들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지금 항상 넣으실 거예요. 10월 1초잖아요. 이때 이력서 많이 넣거든요. 그런데 넣는 곳마다 연락 오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는 서류에 해당이 되죠. 그런 서류나 계약서에 관련된 것들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한 결과물은 너무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11월까지 제가 온라인 또 만원 강의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총 5만원이고요. 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기 초반이고 해외나 지방에 계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만 제가 이거 온라인 수업 운영을 해보고 12월은 잠깐 쉴 수 있어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중심으로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두 모두 힘내시고 저는 또 다음 문제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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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